그의 입으로부터 오지영에 대한 혐의를 들었다. 피해자 이민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민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으로부터의 폭언과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고, 그에게는 더 이상의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그는 9월에는 페퍼 저축은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미에즈 신종서를 제출한 후 구단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선수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민서는 2022-2023 시즌 비리기에서 신인급 선수로 활약한 이력이 있다. 그는 페퍼 저축은행에 입단하여 1라운드 3순위로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미에즈 이후에는 실업팀인 수원시청 배구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최근 코보에서 열린 두 차례의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다. 코보는 오지영이 선수단 내 후배 괴롭힘 및 폭언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 오지영은 1년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었다. 이는 코보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내린 결정이었다. 또한 페퍼 저축은행 구단 역시 오지영의 행위를 선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구단이 확인한 자료를 코보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보의 징계 이후 페퍼 저축은행은 오지영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하였다. 이민서와 관련하여 이날 코보의 2차 상벌위원회 이후 오지영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선수들이 대기할 것을 당부하는 말을 전달했다. 그는 외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이것이 선수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서는 작년 10월 말 경기 전날 휴식 시간에 외출했으며 이는 코칭 스태프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팀을 떠난 것은 고참의 훈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선수 2명이 페퍼 저축은행을 떠난 후 구단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구단 관계자는 해당 선수들이 배구를 그만둘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 명의 선수는 약 한 달 뒤 다른 팀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구단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고보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오지영 측은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페퍼 저축은행은 조트린즈 감독의 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구단은 이를 AI 페퍼스의 쇄신 및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결정으로 설명하였으며 차기 감독 선임 전까지 이경수 수석 코치가 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다해 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